자 인사동에 왔습니다. 인사동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네요. 인사동 사거리에서 바로 여기 산촌이 있습니다. 오늘은 사찰음식에 경수를 와볼 수 있는 산촌을 갑니다. 산촌. 밸러리 문안이제랑 같이 있죠. 산촌. 1980년 이래. 80년 산촌. 산촌에 갑니다. 인사동 놀이터 산촌 커피도 있네요. 부부마을 디자인 호텔. 골목 끝에 있어요. 산촌은. 두부마을도 있고. 산촌역입니다. 산촌. 자 겨울비가 오는 산촌에 왔습니다. 산촌입니다. 산촌입니다. 여기는 갤러리가 있네요. 파픈 다 지내요. 산촌. 길 because. 풍몸다 지났. 웅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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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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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아이고 지호 어휴 안짝아 ㅎㅎㅎㅎㅎ 네? 네 음... 손 씻고 네 손 씻어요? 네 그렇구나 손이 ㅎㅎㅎ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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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. 이쪽으로? 응? 이쪽이요? 응... 저쪽에 앉으면 안돼요? 네? 저쪽에 어디요? 저 피아노 소리 들리는데 네? 피아노 소리 들리는데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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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가 좋네 원래 33,000원이었는데 예예 예예 이 자리가 좋네 음... 원래 33,000원이었는데 29,0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이게 무슨 차예요? 꽁잎차요 꽁잎차요 꽁잎차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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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꽁잎차요? 꽁잎차요? 고맙습니다 네 주문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오우... 위에 더그런 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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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것은... 이게 뭐죠? 네 이게 뭐예요? 김치 김치? 물김치? 네 물김치 숯 숯? 호박죽? 네 아... 호박죽 그래 호박죽 오케이 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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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차요 솔립차 솔립차? 솔립차인데 저희가 사과, 생강, 개, 솔립을 3개월 동안 숙성해서 아... 식전주가 아닌 식전차예요 식전차 네 요걸 드시고 음식을 드시면 식감이 좋아지는 아... 그렇구나 네 아...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제가 80년대 뭐... 칠학번이 좀... 아니... 칠사학번이지만 그때는 와면 여기 산촌이 달랐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때는 평상으로 그렇죠 평상으로도 있었고 네 평상으로 왜냐면 여기가 44년대 식당이거든요 아...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국악공연이 코로나 전에는 그러니까 국악공연이 제가 승모를 많이 봤거든요 네 국악... 어... 네 돌아가신 그 이은관씨 대병이구 뭐 어떤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그쳐서 상당히 많아요 아... 근데 완전히 바뀌었네요 바뀐거는 여기 이제 저희가 밸러리 에 에 어 자식에서 이제 입식으로 바뀌고 어 예 예 고맙습니다 줘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차도 이런 게 있네 딱두장 나와 어우 맛있네 와 술이 아니고 식전차 송차 솔립차 고기 같지만 고기는 아니야 살찐 음식에 고기가 있으면 안 되겠지 김에다 쌌어 이게 김이 아닌 것 같은데 파래? 파래에다가 이렇게 쌌네 죽순이 이건 배추전 이게 다 끝났나요? 또 뭐 나오는 게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리젓? 리젓? 아 오케이 아 이게 완전히 아 이게 완전히 그럼 이게 산채 산채 비빔밥이네 완전히 저기 라오스에서 수도에서 55,000원 주고 아 라오스에서? 그렇지 라오스 응 라오스 이렇게 나왔지 응 맞아 거기선 별 입에도 안 맞는 걸 먹는 걸 뭘 여기서 그렇게 야 라오스에서 먹는 거에 비해하겠어 응 국 이야 맛있게 나온다 이게 돌솥밥이네 돌솥밥 된장국 맛있겠다 밥이 나오니까 음악도 나오네 응 응 응 응 응 돌솥밥에 된장국 맛있겠다 쌀밥이 맛있습니까 옛날에 승부라던가 전통음악대신에 피아노가 나오니까 저것도 멋있네 피아노음악 쌩음악으로 표현이 나오니까 쌀밥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쌀밥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맛있어요? 금방 돌솥밥이 끓으래 음식이 맛이 어때요? 맛이 좀 깊이가 있습니까? 아까 전체여이 솔직히 좀 조미료 안 쓴 맛없는 맛이었는데 굉장히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어? 나물마다? 나물들에 뭔가 여기 특유의 내려오는 음식 같은 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? 진짜 사찰 음식 같아, 맛있는 사찰 음식 인사동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 사찰 음식이네 깊이가 있는 사찰 음식 피아노 생모 아까 먹는 지난주에 태립정식을 먹었잖아 워낙 맛있는 집이라 두고 아이가 힘든데 격식이 있는 집 격식까지 있으면서 라오스에서 먹던 그 라오스 전통요리 5만 6천원에 먹었잖아 이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싸지 마음으로 드셔도 좋지 밥을 한번 먹을 때 아홉 번의 젓가락질을 한다 이거지? 우리나라 구절판요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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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싹싸먹는 거잖아 아홉 번의 젓가락질 그렇지 일곱 번의 젓가락질 열 번의 젓가락질 날씨가 있다 생각하고 네 너너너넮 너너너네넛 국물을 다 먹어야지 아홉 번의 젓가락질 연기 응 아홉 번의 젓가락질 근데 먹는 또 이 누룽지도 맛있네 김이 모락모락 나느니 누룽지 누룽지도 다 먹고 디저트 나오기 전에 밸러리에 들어서 음악과 함께 부끄러움이 되기 전에 밸러리에 들어서 음악과 함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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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식으로 나온 매실차 매실차와 과자 한과도 나오네 유과 아 유과 후식으로 매실차하고 유과도 나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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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찰음식을 맛있게 먹고 피아노 소리에 환영을 받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갤러리 사람이 심지어 시합 ょ